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도 없는 놈이 돈으로 대리효도할 식물을 구한다고 해서 이건 또 뭔가 싶어가지고 얼른 가지고 왔어요. 일단 봅시다. 제목 나랑 헤어지고 겨우한데 다시 한번 더 종료를 구하는 그 집 깽깽이 모자는 보아라. 야 이 미친것들아 니들이 재벌도 아니고 그게 되겠냐? 언제? 얼마전에 파혼했습니다. 아직 상견대도 안했기 때문에 파혼이란 말을 쓰는게 좀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다가 헤어졌으니까 편의상 그냥 파혼이란 단어를 쓰겠습니다. 정확히는 1년동안 연애를 했고 올가을 혹은 빠르면 그 이전에 결혼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이 새끼 뭐야? 라는 마음이 들다가 결국 중단을 하게 된거에요. 그리고 그대로 헤어졌으니까 이제는 전 남친이겠군요. 아마 여러분들도 종료를 구하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거에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뭔가가 좀 달랐어요. 왜 일반적인 그지같은 인간들은 보통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부모에 대한 대리효도나 그 외 모든 똑밥들은 물론이고 또 여자 친정에서 돈도 많이 땡겨오길 원하잖아요. 하지만 이 자식은 달랐어요. 대리효도 하나 빼고. 그러니까 처가 지원을 받는 남자들을 보면 부끄럽대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단 한 푼도 가져오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오직 자기 부모님 지원만 받겠다며 발악을 해댔고 결국 이게 원인이 돼서 삐걱거리다가 헤어진건데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거기다 제가 모은 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자기 부모님한테 드리고 와! 이런 소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자기 부모님, 즉 지 부모님의 지원만 받아서 그걸로 자기 부모님 집 근처에다 집을 얻어서 살자라고 했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제 돈과 저희 부모님 돈은 1원도 가져오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여기서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이건 족쇄다. 엄청나게 싸웠는데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제일 마지막에 했던 그 미친 개소리만 적어보겠습니다. 나는 말이야, 나이가 많은 사람을 소개받으면 그저 다 좋고 편한 줄 알았다고 왜냐하면 요즘 20대 여자들처럼 하나하나 다 맞춰주지 않아도 되고 또 어른스럽게 우리 부모님을 당연히 공경할 줄 알았다고 그리고 너는 불우한 재혼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부모님들하고 당연히 사이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반 가정처럼 각별할 줄은 내가 정말 몰랐다고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우선 저희 엄마 훗날 나중에 저 결혼할 때 주려고 제가 아직 아기였을 때부터 열심히 돈을 모으셨고요 저희 새아버지도 마찬가지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비록 엄마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거든요 바로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건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너한테 돈을 왜 주는 건데 그냥 받지마! 몸만 와! 이거요 돈을 받아오라는 게 아니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제가 받아오면 그만큼 지 입지가 줄어드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야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법 오랜 시간 해외에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당연히 돈을 못 모았을 거라고 지원자 착각을 하고 자기 부모가 지원을 해주면 무조건 감사히 받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왜? 저도 모은 돈이 제법 있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 자기 부모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 하니까 자긴 그걸 전혀 생각 못했던 거라며 당황을 하더라고요 아니, 엄청 싫어했어요 즉, 지가 짜놓은 수가 틀어지니까 짜증난 느낌 아시죠? 뭐? 돈을 준다고? 에이씨! 이런 거 안 그래도 이상했는데 딱 여기서 이건 100% 족쇄다 확신이 들어서 모든 걸 다 스톱 그대로 엎어버린 겁니다 그랬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웃기고 소름 돋는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이 인간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저랑 헤어진 지 아직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벌써부터 형편이 어려운 여자를 소개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진짜 헤어진 게 정말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동시에 나는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건가라는 현타가 오지게 와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31살, 이 남자는 32이었는데 이때부터 이미 저런 계산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를 전혀 몰랐다는 것도 너무 충격이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기분 그지 같다 이거죠 몇 달 전이었죠 이번 설, 지금 오는 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야 몇 달 뒤 설에 우리 집이랑 큰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제가 거절하면서 오지게 싸웠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설날을 며칠 앞두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더 그지 같아가지고 적어봤어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와 맞네 이거는 아내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종료를 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덜덜덜덜 진짜 잘 헤어졌어요 결혼했으면 인생 망했지 저런 건 빨리 잊고 쓰니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멋진 사람 만나서 사랑받으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금 이 날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대댓글 시랄 종생활에 막연한 두려움만 가진 인간들이 있던 그지같은 소리를 한다니까 그래서 너는 종생활이라는 걸 해보고 있다는 소리 하는 거야 니까짓게 종살이를 알긴 알아? 뭘 알아 니가? 가부장 어쩌고 입에 담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가부장이 뭔데? 하고 물어보면 제대로 알고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어? 님 혹시 종이세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2번 이야 아직 나이도 얼마 안 처먹은 게 벌써부터 저렇게 노예로 살아갈 여자를 찾는다는 게 너무 소름 돋는데 저 미친 집구석엔 아무도 시집을 안 갔으면 좋겠어요 3번 지난 1년이란 시간 절대 아까워하지 말고 그저 쓴이의 미래와 인생을 구하는 것에 감사하세요 저놈 저거 결혼도 당연히 못하겠지만 억지로 한다 해도 금방 이혼이야 요즘은 없는 집 딸내미도 남의 집 종련 절대 안 해요 차라리 그냥 혼자 살지 지가 생각하는 그런 종을 구하려면 최소 60대한테 대시를 해야 할 텐데 지보다 나이 한 살만 더 많아도 절대 안 하겠지? 그럴 놈이야 4번 나 아는 집도 되게 가난하고 착한 여자를 원했었죠 남자는 돈이 많은데 남자의 외모나 직업이 완전 하자야 그래서 그 부모가 대충 상가 건물이랑 아파트 한 채 해주고 도망 못 가게 돈으로 꽉 잡으려고 했다 이 말이죠 당연히 똑똑한 여자 부유한 여자는 다 싫다 혀를 내둘렀고 또 가난한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좀 버티나 싶었는데 결국엔 다 도망을 가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쓴이 전남친도 어디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거 아니었어요? 5번 저 남자 불려씨 그러니까 요즘 말로 스탑 널커랑 결혼해가지고 돈 지원은 다 받아 처먹었지만 시댁을 우습게 알고 완전 개똥으로 여기는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6번 내가 봤을 때 저인과는 국제 매매원 아니면 결혼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꼬라지에 남들 눈 의식해가지고 무조건 한국 여자랑 하려고 발악을 하겠지 요새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저딴 거지같은 집구석이랑 결혼할 미친 여자가 어딨냐고 저렇게 노야만 찾다가 어떻게 되냐 결국 나이 처먹고 혼자 늙는 거지 뭐 잘 헤어졌어요 7번 옛날에 다니던 전 직장에서 나보다 5살 많았던 남자 동기가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개뜬금 없이 자기는 나는 신데렐라가 이상형이야 이러더라고요 순간 뭐? 싶어가지고 그게 뭔 소리야 물어봤더니 친정부모가 없는 고아인 여자가 자기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홀어머니 같이 모시고 살면서 장날이면 자기 대신 어머니 모시고 다니고 효도할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개멍망이 소리를 해대는 거죠 그냥 무시할까 하다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마디 해줬어요 야 니가 뭘 모르는구나 신데렐라는 귀족 집안 여자야 그런 여자가 미쳤다고 상놈이랑 결혼하겠니? 소름 돋으니까 제발 걔 헛소리 좀 그만해라 8번 미친 누가 보면 재벌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그러게 여자 돈을 보고 결혼하는 건 나도 종종 봤지만 종속관계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놈은 또 처음 보네 개신박해 10번 뭐 형편이 어려운 집 여자 소개를 원한다고? 개 웃기는구만 물론 지금 하는 이 말이 전암자를 걱정돼서 전암자가 걱정돼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이거 뭐 인생 골로 가려고 아예 작정을 해버렸구만 그렇구만 후기 잠깐 사이에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군요 근데 저는 지금 파혼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고요 저런 인간이랑 1년 동안 만난 게 역같다 이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말씀처럼 결혼하기 전 정확히 지가 말을 해줬으니 이게 참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사기는 내내 있는 티를 전혀 안 냈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이 인간이 뭐라고 했냐면 재혼 과정에서 불우하고 불쌍하게 자랐지만 그저 씩씩하게 성격만 밝은 줄 알았지 이런 말을 실제로 했어요 사실 그 뒤로 다시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했단 말이 양가 지원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끼리 시작을 하자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내가 너보다는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 끝을 살짝 흐리더라고요 또 느낌이 오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일대를 치우고 월급이 훨씬 적은 회사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야? 뭐야? 이거 완전 미친 새끼 아니야? 너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이러고 차단한 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희를 소개해준 사람한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예의상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있네 이 인간 어머니한테도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자기 아들 오해하지 말라고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도 어른이니까 한 번은 참고 최대한 좋게 당신 아들이 나한테 했던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이고 그런 거 아니다 네가 오해를 했네 니 자꾸 왜 이러니? 등등등 그저 가스라이팅에 지 아들 감싸기만 해대길래 아 그래 역시 똑같은 인간들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 아 그냥 됐어요 이러고 끊어버리고 차단했죠 이게 그래요 엄청 답답한 고구마 이야기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그래도 결혼 전에 알아서 정말 다행이라 여길 거고요 아니 그냥 1년 동안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요 이 처음에 남자 보는 눈도 좀 키워야겠어요 답답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한마디로 보육원 출신의 여자를 원한다 이거구만 단돈 1억이라도 시가회에서 보태주면 굽신굽신할 여자 말이지 정말 잘 헤어진 겁니다 뭐 똥차 갔으니까 벤츠 오지 않겠어요? 2번 미친 현대판 여정 하나 드리려는 거 개소름 돋네 요즘에도 저런 몰상식한 것들이 있구나 아우 씨 역겨워 3번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인력사무소를 가라 이 거지 같은 것들아 4번 헐 아니 진짜 저런 사람이 있다고요? 와 인간은 도대체 어디까지 더러워지고 찌질해질 수 있는 건가 궁금하다 5번 작년에 저를 포함해서 저희 대학 동기 여자들 셋이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배가 고파 우연히 어떤 식당에 들렀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뭔가 딱 봐도 모자라 보이는 남자 하나가 멍한 채로 TV만 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시 그때 우리 나이가 20대 후반이고 이 남자는 그냥 30 중반 그 이상으로 보였어요 뭐 그런갑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식당 사장 할머니가 저희한테 엄청 살갑게 굴면서 주변에 형편 어려운 여자가 없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아니 제가 우리 큰 조칸데 동생 아들이래요 아직 장가를 못 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더니 여자는 대학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자기 조카를 어려운 집에서 자란 학벌이 되게 낫고 착한 아가씨랑 결혼을 시키고 싶다라고 했어요 애는 좀 모자라지만 집에 돈이 많다 이러면서 또 뭐 뭐라마나 외아들이라 애만 낳으면 그 재산도 다 여자꺼가 된다 이런 미친 소리 하면서 소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참고로 처음엔 저희들한테도 들이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대학은 나왔어요? 이러길래 아무 생각 없이 네 이랬더니 말을 돌린 거죠 주변에 대학 안 나온 여자 없냐고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물어보고 물어보고 소름돋았다니까 이야 이 정도면 거의 백치 아다다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아다다가 여자가 말을 못했죠 소리는 들었는가? 말만 못하는 건지 소리도 못 듣는 건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그 여자 집에서 밭대기 좀 크게 떼줘가지고 시집을 보냈어요 아 좀 경우가 반대네 이거는 이거는 돈 없는 여자를 원하는 거고 아다다는 돈을 가져왔으니까 죄송합니다 예제가 틀렸네요 아무튼 거짓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